미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애를 이틀 앞두고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커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 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주력 정찰기 리벳조인트가 6일 우리나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. 리벳조인트는 지난 일주일 사이 세 차례 한반도에 출격했는데 미군이 김 위원장의 생애를 앞두고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미군이 김 위원장의 생애를 앞두고